4번 전시 게이스 매치 김민호 서브 출발 어 정련 시즌에서 한번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그에서는 또 처음 만남인데 첫 포인트 랩 서비스 랩입니다 조재준의 과포하게 되면 이제 인천시설공단과 따져야 할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리한 구지에 지금 산천군이 접하게 돼요 지금까지의 전력상에 봤을 때는 산천군청이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신경 쓰이는 경기죠 어느 팀이 이제 이 3위를 차지하는 이 순위 싸움이죠 그렇죠 4대4 동점 김민호 서브 조재준이 파워 김민호 조재준의 리시 조재준의 서비스 한 차례 더 남아있습니다 네트 맞고 넘어갔고요 뜸볼 마무리 조재준 짧게 출발했고요 선제를 주지 않기 위해 네 김민호입니다 김민호 슬로우 슬로우로 풀어나가 줘야 돼요 경기 2점 차 조재준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조재준 뭐 네 네 세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세 네 네 예 만점 짧은봉 김민호 긴썼르 3구 조재준 길게 못듣거든요 조재준의 포아인드 탑승 조재준 조재준 뒤로 물러나서 받아주고 있는데요 김민호가 공격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예 계속 천민혁 선수의 공을 받아줘 게임에도 여유가 좀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예 김민호 예 김민호 점수 7대 4구요 조재준 지금 예 서울시청 선수들이 지금 그런 입장 같아요 예 조재준 경기를 하다보면 그럴 때도 있겠죠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민호 서브 3구 공격 드럼 에서 경기를 끝내겠다는 이광선 감독의 의지였습니다 예 조재준의 서비스 조재준의 공격이 조재준의 공격이 조재준의 공격이 조재준의 공격이 조재준의 리시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